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던 오늘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도 분명히 강했고 또 우파 국민들에게 아주 기다리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했습니다. 그와 못지않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다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자리에는 25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. 이제 검찰총장에 그만두고 3개월 잠행하다가 나타난 자리에 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24명과 무소속 국회의원 1명 등 25명의 의원들이 모일 정도의 큰 세를 형성한 자리였다. 앞으로 이런 자리였다면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제3지도로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창당을 하게 되면 교섭단체 20명이니까 교섭단체를 만들고도 남는 숫자다.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이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새가 커지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.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창당을 한다고 할 때 따라갈 사람이냐 할 때에는 그와 분명한 그렇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적인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 함께 얼굴을 보였고 그 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힘, 윤석열의 세를 보여준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오늘 국회의원들, 24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고 또 한 명은 무소속 의원이라고 합니다. 이들만이라도 보여주면 그만큼 국민의힘은 새로운 새 결집을 하고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다음 대선에서 힘을 모으자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렇게 보면 뒤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25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한 시간 전에 현직 의원 25명은 시차를 두고서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 입장을 했습니다. 이들은 전시실에 모여서 기자회견 직전에 윤 전 총장과 5분 동안 상견례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. 윤 전 총장은 의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한 후에 망가진 우리나라를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국민과 함께 바로 세워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리고 고맙다라는 인사도 함께 했습니다. 의원들은 파이팅이라고 외치면서 박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응원하고 지지했다고 합니다. 이 자리에 모인 25명의 의원을 몇 면을 보면 우선 정진석 권성동 이달곤 김성원 그리고 박성중 백종헌 서일준 안병길 엄태영 그리고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또 윤창현 김선교 이만희 이용 이종배 그리고 정점식 정찬민 지성호 최형두 태영호 한무경 홍석준 이렇게 현역 24명의 의원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.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이 24명은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입니다. 그리고 한 명은 무소속의 송은석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. 이날 행사는 정진석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 전날에 고심하다가 오후 늦게 참여를 결정한 의원도 있고 또 원래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참석하지 않은 그런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참석하겠다는 소리도 없이 그냥 나타난 의원도 있고 이게 지금 새로운 미래 권력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새로운 지도력 앞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. 이걸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새가 보인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윤봉길 의사의 장소녀인 윤주경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쯤에 윤석열 전 총장과 먼저 기념관에서 만나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고 했습니다.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개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서 모인 게 아닌가 바로 이 사람들이 윤석열 개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만 모이면 그루핑 지어서 누구 개, 누구 파 이렇게 분류하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이 이름을 드러냈던 사람들도 윤석열 개로 이렇게 분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렇게 되면 또한 나중에 폐단이 되겠죠. 지금처럼 뭐 개파 정치, 친이, 친박, 이렇게 친문 이런 세력처럼 나누기를 좋아하고 또 분류되기를 좋아하고 이런 세력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모이더라도 이 개파 정치,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본인 입으로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검찰에서만 26년 동안 있었다. 그러니까 26년 동안 검찰 조직만 관리하고 수사만 했던 사람이 정치를 뭐랄까? 그러니까 이 정치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실력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쫙 모여들어가지고 또는 세를 형성해서 그래서 자기 세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.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부작용도 생기고 위교도 생기고 질수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부정부패도 생기는 그게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리더의 자질로 보입니다.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행사장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아수라장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.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심폐소송술을 받고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기도 했고 많은 화환이 몰려들었고 해외에서까지도 화환이 배달됐다고 하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된 기대가 많이 응집된 장소가 오늘 윤봉길 의사기념관이다. 이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인기라기보다는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심리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합니다.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박근혜,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수의 우파 인사들을 구속한 당본인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열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. 이게 가장 우선순위다. 그 다음 순위가 심판, 그리고 바로잡는 거 등등이 있는데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또 그 좌파 세력들이 정권을 연장하는 걸 막아달라 하는 게 지금 오늘날의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의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런 사명을 받고 나온 사람이 윤석열이고 또 사명을 받고 나와서 지금 자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인 것입니다.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협조를 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고 또 국민의힘 당 내에 있는 홍준표 의인을 포함해서 몇몇 잡룡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정체를 바르셔우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학정폭정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운이 형성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가 잡힐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오늘 매헌 윤봉길 기념관이 한 곳에 모여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 자리에 윤석열 계라고 하기도 무한 어쨌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국회에만 하더라도 25명이 모여있다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. 성찬경TV였습니다.